파이팅 국민 여러분, 참 멋있습니다. 그러게요. 객석의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그러면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파이팅 국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파이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요쾌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 무대를 후끈후끈 달궈줄 멋진 가수분들이 나오실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이네TV와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의 채널 계속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파이팅을 외치는 그런 가수분들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먼저 독특한 비음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수분 바로 신명아 씨가 나오실 텐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 가슴을 찬찬하게 적셔줄 멋진 노래를 띄워드린다고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신명아입니다. 한글자話 성성옥수는 곱없게 빌려 쉬지 못해 주시던 날 해이 나를 보란 내 어린 모습을 일어나서 눈물을 하시네 잘 살아나 행복해라 나를 너로 만지리며 이 도나서는 기대된 나도 우리의 어머니 진정한 마음이 피곤한 나를 영속해 진정한 마음이 피곤한 나를 피곤한 날 시집 보내던 날 진정한 마음이 피곤한 나를 보고 나도 본래 고고니 진정한 마음이 피곤한 나를 경섭해요 고고니 진정한 마음이 피곤한 나를 고고니 진정한 마음이 피곤한 나를 진정한 마음이 피곤한 나를 진정한 마음이 피곤한 나를 처음부터 쌓여도 들여도 내리는데 모두 다 세상이 생각은 안 돼 나를 고르네 미만 둘이서 밤이 새는 눈으로 하염없이 하염없이 하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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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눈물이 내리는데 산에도 들여도 내리는데 모두 다 세상이 생각은 안 돼 낮에 아멘 침묵을 내리는데 사례도둬도 내리는데 그 모든 세상이 생각나는데 나를 하여 나를 하여 지금 왕대왕 유영헌